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여성들의 심리학에 대해 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하는 기간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간호사가 남친한테 생리대 사달라 심부름시켰는데 내 카드 달라 그러더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자다가 침대 시트에 피가 흘러서 빨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큰 사이즈로 생리대를 바꿔야 한다 조언을 했고 나는 그러면 가서 큰 사이즈로 사와달라고 부탁을 했지. 근데 내 카드를 달라고 하고 결국 내 카드로 결제했는데 기분이 너무 상한다 진짜 이거 하나 못해주나 싶어. 존나 기분 나쁜 티내면서 보룡인의 권리를 주장했더니 남자친구가 내 기분 건드릴까봐 조마조마해서 각방 쓰자하네 애혀 짜증나. 라는 놀라운 놀부신보에 글이 있습니다.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자. 여자친구 생리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부름하는 사람 남자. 당연히 여자 쪽에서 미안해하며 심부름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며 자신의 카드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한 년은 여기서 기분 상해서 엉엉 울고 있다는 거죠. 이 물건 니 카드로 사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상해라는 변호사님의 질문에. 논리적인 대답은 못하고 생리되는 원래 남자가 사주는 거라고요. 이라는 한 녀식 빼앵거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우리 간호사가 보이시죠. 변호사님은 한밤중에 심부름 시켰으면 고맙다 인사라도 해라 라는 상식적인 말을 하지만. 한 녀은 기싸움에 지고 싶지 않아서 여자친구인데 그거 하나 못 사주냐. 라는 레전드 발언만 내뱉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 명도 한 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역시 한 녀만 이해하는 건 구급공무원 한 녀라고. 다들 왜 그러지 카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여성의 권리장전으로 이내 화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여자의 권리인 거야. 헐 내 감정 딱 이거 겠느냐 공감 너무 고맙게 흑흑 손발이 덜덜덜렸는데 좀 나아지네. 라는 무조건적인 공감만을 바라는 우리 한 녀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남친한테 생리대 사오라니까 얼마어치라고 말하더라. 시발 졸라 짜증나 아무리 여자 형제 없어도 그렇지 생리대가 붕어빵도 아니고 3,000원 4,000원 이지라라는 거 죽방 갈기고 싶어서 시발 정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5만 정 다 떨어지는 기분이야. 라는 긴 호흡으로 남자친구를 욕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자친구가 생리대 얼마어치 사오냐 물어봤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남성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화장실에 지지있다 해서 봤더니 내가 썼던 생리대 지지라고 하고 있네. 변기 뒤 선반에 돌돌 말아 올려놓은 생리대 보고 지지라고 하는데. 생리대 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기분 상하는데 내가 예민한 거야. 단어 선택 비읍시옥 같다 미쳤냐. 그딴 남자랑 결혼하지 마.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파우나라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자가 다 쓴 생리대를 지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위가 이해 가시나요. 변을 닦고 나온 변유지를 지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위대한 한국 여성의 혈이 담긴 생리대를 어찌 감히 지지라고 표현하는 개냐 이놈. 이라는 욕을 남성에게 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들은 생리에 대해 남성들에게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남자가 생리했으면 생리통 진작에 완치법 생겼다. 남자가 생리했으면 생리 안 해도 되는 기술이 나왔을 거다. 남자가 생리했으면 진즉에 생리 안 하는 기술 생겼다. 라면서 자신들이 생리하는 고통을 남성 탓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제약회사가 등신들만 있어서 그런 약을 개발하지 않는 걸까요. 세계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은인 뉴스 구독자라 여혐에 빠져서 생리약을 개발하지 않는 걸까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생리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이유를 남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생리할 때 모든 수발과 개스레기 인성질을 남성들이 받아내야 한다 주장하죠.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대한민국 여성들의 생리 문화. 남성들이 모르는 여성들의 문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인의 생리대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들의 피해망상은 세계 제일.